삼성 SDS가 콜센터 직원의 업무 등을 대신할 수 있는 기업용 대화형 인공지능 플랫폼 브리티를 공개했습니다. 삼성 SDS는 서울 잠실 본사에서 개최한 설명회에서 브리티는 자연어로 대화할 수 있고 고객이 요청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지능형 비서라고 소개했습니다. 아마존의 알렉사, SK텔레콤의 누구와 달리 기업의 생산, 인사정보, 고객응대 같은 기업 업무에 쓰이는 데 특화된 것이 특징입니다. 삼성 SDS는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담긴 인공지능 빅스비와 기술 구조는 거의 비슷하지만 기업용이기 때문에 임직원 정보 서비스, 고객센터 서비스 등과 같은 데이터를 다룬다고 설명했습니다.